제가 왜 영어 쉐도잉을 왕초보에게 비추를 하냐면요. 제가 6개월 동안 15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서 얻은 그 실력은 두 달, 세 달이면 돼요. 이 방법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영어 쉐도잉, 왕초보는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찍게 됐습니다. 하필 2020년도 영상이 뜻하지 않게 너무 자극적인 영상인 것 같아서 좀 약간 떨리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 영상은 제가 힘들게 겪고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처럼 영어 왕초보는 영어 쉐도잉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혹시 쉐도잉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 끔찍했던 영어 경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영어의 시작은 워킹홀리데이였어요. 호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영어 실력에 큰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워어민데이가 생활하면서 영어 실력도 향상되고 돈도 많이 벌고 견문도 많이 넓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이상과 정반대였습니다.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니 외국인을 만나도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하고 없었던 울렁증까지 영어 울렁증까지 생기고 그러다 보니 한인타운에서 지내게 되고 한국인들과 어울려 지내고 그러다 보니 한인잡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돈만 벌다 워킹홀리데이의 황금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워킹홀리데이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워킹홀리데이를 가셔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어 쉐도잉은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배우들의 속도, 악센트, 인토네이션 등등을 모두 진짜 완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영어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방법대로 하면 원어민들처럼 편하게 영화나 미드를 보고 원어민들의 그 특유의 굵고 깊은 소리를 내면서 영어 회화를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6개월 동안 15시간 이상씩 잠자는 시간 빼고는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영어 쉐도잉을 계속 했습니다. 중간에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결과론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원어민들처럼 영화를 편하게 보고 미드를 편하게 보고 애니메이션을 편하게 보고 원어민들처럼 회화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될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제 영어 실력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영어 쉐도잉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는 정말 뚜렷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CNN이나 영어로 된 쉬운 오디오 파일 그런 걸 들었을 때 외계어처럼 들렸어요. 그냥 특수문자처럼 그냥 인돈말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들렸는데 하고 난 후에는 그런 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되게 또박또박 얘기해주듯이 들렸어요. 진짜로. 그럼 되게 영어 쉐도잉을 되게 찬양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왕초보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영어 단어가 또박또박 잘 들려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래서 진짜 애매한 게 이게 귀 뚫린 건가 싶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귀가 뚫리는 거랑 이해가 되는 거랑은 좀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2주 만에 영화가 들린다. 미드가 들린다. 영어 쉐도잉을 하면 한국어처럼 영어가 들린다. 이게 한국어처럼 들리는 게 영어가 한국어처럼 또박또박 들리는 건지 영어가 한국어처럼 즉 모국어처럼 이해가 되는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국어처럼 들리긴 해요. 또박또박 들리니까 그걸 한국어처럼 들린다고 말을 할게요. 근데 한국어처럼 이해가 되진 않아요. 않았었어요. 저는. 영어 회화 쪽으로는 회화도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엄청 고급진 문장을 쓰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쉬운 문장 문법으로 영어 회화 진짜 프리토킹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제가 고생했던 6개월의 경험은 정말 값진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왜냐하면 전 26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26년 만에 영어 공부를 6개월 만에 원어민과 대화도 하고 해외여행도 편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효과를 봤던 제가 영어 쉐도잉을 비추하냐면 왕초보. 왕초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즉 제가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실력 이해하기 쉽게 왕초보의 기준을 정해본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 사람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일기로 쓰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최근에 올렸던 스토리텔링 그 짧은 스토리가 50%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영어 쉐도잉을 왕초보에게 비추를 하냐면요. 제가 6개월 동안 15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서 얻은 그 실력은 두 달, 세 달이면 돼요. 이 방법으로. 이 방법은 일단 나중에 다음 편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왕초보는 절대 쉐도잉을 하면 안 돼요. 저랑 똑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시간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고 많은 걸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시간을 줄이라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문법이 자리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어도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들이 쌓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어 쉐도잉을 하는 건 정말 저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진짜 꾸준히 오래 진짜 저처럼 15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6개월 동안 독하게 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체력 소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진짜 제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정말 저처럼 무지인 분이 영어 쉐도잉을 하는 건 맨발로 산을 오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공부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전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방법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영어 회화는 정말 간단해요. 말을 많이 시키면 돼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시간씩 제 이모를 영어를 가르쳐드렸어요. 처음 실력이 소문자 B랑 D를 헷갈리하셨어요. 처음엔 되게 저도 어려웠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예 읽을 줄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근데 두 달 동안 그렇게 8번 정도 했죠. 수업을. 근데 최근에 이태리를 가셨는데 출장으로 말을 생전 처음으로 말을 하고 주문하고 호텔에서 이거 맡기고 저거 맡기고 부탁하고 이런 걸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막 흥분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번 희열을 제가 느꼈죠. 거기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 방법을 공유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제일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요. 제 구독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러면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이 느셨겠죠. 제 구독자분들도. 진짜 너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진짜 죄송스럽고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라도 앞으로라도 이제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 테니까요.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으로는 영어 회화 진짜 어떻게 하면 빨리느나 쉽고 빠르게 영어를 입 밖으로 하는 훈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에서 이제 제 친구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친구들을 계속 훈련시켜줄 거예요. 제가 딱 제 실력까지만 끌어땡겨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만나서 리얼로 얼마나 영어를 뱉고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컨텐츠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